추적추적 비내리는 어느 날 누군가에게 쫓기는 여자 이 여자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낯선 남자를 피해 한 공중 화장실로 숨은 여자 주인공 제니퍼는 남자를 따돌리고 차에 타지만 이미 남자가 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 써둔 상태 할 수 없이 다시 맨몸으로 도망치던 그녀는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신고로 제니퍼는 다급히 병원으로 실려가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그녀의 남편도 빠르게 병원으로 달려오죠 남편 러시엘은 먼저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처참한 아내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러시엘은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병원에서 아내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다음 날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나지만 낯선 남자가 몰래 그녀의 병실을 방문하죠 한편 딸의 생일 선물을 고르던 형사 프랭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고 프랭크가 도착한 곳은 제니퍼의 사건 현장 그곳에서 제니퍼의 남편 러시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프랭크 다음날 아침 형사 프랭크는 주변인 조사를 이어나가는데 조사를 할수록 석연 차는 점들을 발견한 프랭크는 점점 사고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런 그에게 목격자가 찾아옵니다 한편 병원에서 밤을 샌 러시엘은 의사에게 현재 아내의 상태에 대한 정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해마 영역에 심한 손상을 입은 탓에 기억을 잃은 아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러시엘은 그녀에게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을 알려주고 그때 목격자라며 나타났던 낯선 남자가 제니퍼가 입원한 병원에 다시 나타납니다 다행히도 음산한 분위기를 내뿜는 목격자는 순순히 돌아가고 제니퍼는 남편 러시엘의 도움으로 함께 재활치료를 하며 빠르게 몸을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퇴연수속을 밟게 되죠 간호사의 조언을 듣고 드디어 집으로 향하는 제니퍼와 러시엘 제니퍼는 잠시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리지만 그 순간 또다시 떠오르는 섬뜩한 기억 제니퍼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기억들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때마침 러시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걸려온 전화는 다름아닌 프랭크 형사 프랭크와 러시엘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그날 저녁 뜬금없이 목격자를 찾아간 러시엘은 그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그를 죽여버리죠 다음날 아침 프랭크 형사는 경찰서에 오지 않은 러시엘에게 더더욱 의문을 품게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정보를 검색해보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제니퍼도 그가 가져다준 사진을 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러시엘이 집을 비운 사이 그의 물건을 하나둘 뒤져보기 시작하죠 그 순간 외추로 돌아온 러시엘 그는 사고로 휴대폰을 잃어버린 제니퍼에게 휴대폰을 사다주지만 이상하게도 휴대폰은 전혀 터지지 않습니다 한편 수사로 러시엘의 집주소를 알아낸 프랭크 형사는 그의 집으로 향하지만 그가 주소까지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러시엘에 대한 의문점들이 늘어가는 와중 프랭크 형사는 병원 CCTV를 확인하게 되고 놀랍게도 용의자의 차량에서 러시엘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수사를 통해 제니퍼의 집 또한 알아내게 된 프랭크는 급히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데 묘한 냄새가 나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집 프랭크는 그곳에서 제니퍼 부모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똑같이 러시엘에게서 수상함을 느낀 제니퍼 하지만 이미 제니퍼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아차린 러시엘은 그녀의 방문을 잠근 채 외출하죠 기질을 발휘해 방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제니퍼 그렇게 방에서 나온 제니퍼는 1층으로 내려가 그의 노트북을 확인하는데 충격적이게도 모든 사진이 포토샵으로 만져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기억을 떠올리게 된 제니퍼 사실 제니퍼의 오랜 스토커였던 라이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다 살해해버렸던 것 제니퍼는 서둘러 집을 나서지만 얼마 안가 러시엘 아니 라이언에게 잡히게 됩니다 흥분한 그녀에게 안정제를 먹이는 라이언 그녀가 모든 걸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게 된 라이언은 그녀를 침대에 묶어 감금시키고 마트에서 양잿물을 사오는데 그 순간 하필이면 마트 주차장에서 간호사를 마주치게 된 라이언 그로 인해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죠 한편 신경안정제를 먹고 끼어난 제니퍼는 어렵사리 묶인 발을 풀고 도망치는데 마침 집에 도착한 라이언을 보고 다시 뒤로 물러나 빠르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때마침 도착한 프랭크 형사 그렇게 제니퍼를 구하기 위해 프랭크는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오지만 뒤에서 공격한 라이언에 의해 곧바로 제압당하게 되고 작은 상자 안에 갇히게 되죠 더 이상 그녀에게 사랑받기는 힘들다고 느낀 라이언은 그녀를 아예 처리하려 하는데 그런 그에게 기질을 발휘하는 제니퍼 그 순간을 이용해 묶인 줄을 태우는 제니퍼 다행히 그가 오기 전 줄을 끊는 데 성공한 제니퍼는 그를 제압해 집 밖으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라이언은 그녀의 뒤를 미친 듯이 추격하고 그 와중 가까스로 상자에서 나온 프랭크 형사도 그의 뒤를 쫓기 시작하죠 결국 제니퍼는 라이언에게 위치를 발각돼 그에게 잡히게 되고 그녀에게 총을 겨누는 라이언 그 순간 다행히도 프랭크 형사가 나타나 그를 제압해 목숨을 건진 제니퍼 프랭크와 라이언이 육탄전을 벌이는 틈을 타 제니퍼는 총을 짓게 되고 그렇게 그를 향해 총을 발사하며 라이언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3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제니퍼가 남편 러시엘의 편지를 읽으며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는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은 여자와 남편으로 위장한 스토커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영화 시크릿 옵세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 전개로 킬링타임으로 보기도 조금은 시시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영화지만 스토킹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행위인지 알려준 것 같아요 저는 꽤나 의미있게 봤네요 스토커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절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이 영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의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